실시간 댓글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킹덤 주제 국회의원 면책특권 방탄복인가 입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번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라임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 일부 의원들이 미확인 정보를 활용한 무차별 무책임 폭로를 남발했습니다. 이게 다 면책특권 때문이다. 방패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다소 안이한 경우 업무를 안이하게 한 다음에 면책특권의 방패에 숨는 그런 행태들이 좀 있는데요. 최근에 국감 과정에서는 야당 같은 경우 유상범 의원 그리고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 약간 대표적으로 헛발질이라고 할까요? 오보를 좀 하면서 혹시 이것들이 명예훼손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었는데 면책특권에 숨은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법률상식이 짧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다. 이게 참 상식처럼 되어 있어서 얼마나 많이들 이런 얘기들을 했으면 그럴까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회기 중에 불채보 특권이 있고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서 대표적인 논란 대상 중에 하나가 직무상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면죄부가 되는 겁니까? 면책특권이라는 게 사실 민주주의 역사에서 보면 정치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권리장전 때부터 쭉 보장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임시정부 때부터 이 제도가 헌법 속에 들어와 있었던 거고 헌법 44조에 불채포 특권, 45조에 면책특권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자체는 분명하게 필요한 권리이고 이것 자체를 없앤다기보다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있는 것이 적정하냐가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SNS, 소셜미디어에서의 표현들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이게 면책특권에서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좀 과도하게 트위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까지 논의는 어쨌든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에 있는 것은 분명하게 제대로 좀 지켜주고 그 안에서 어떻게 오남용을 좀 막는 것인가에 관한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킹덤 퀴즈 준비했습니다. 이 면책특권만 믿고 1일 1막말을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퀴즈인데요. 다음 중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발언은 무엇일까요? 오창석 요원 보기를 보고 정답을 맞춰주기 바라겠습니다. 1번 국민의 마치 홍오X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대국민 사기쇼는 즉각 중단돼야 된다라는 김태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공동의장의 발언이고요. 2번 MC 장원 자꾸 더듬으면 공업력 미싱으로 입을 박아야 한다. 오창석 요원의 발언입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데 다른 사람의 신체를 더듬는 게 아니라 말을 더듬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3번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라고 발언한 김순례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모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이 있는데 2번은 제가 의원이 된 적이 없어요. 면책특권 지위를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창석 요원이 이번에 발언을 실제로 한다면 저는 바로 고수할 것이고 바로 사고랑을 찰 것입니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에 대한 부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2012년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본회의에서 문 후보,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비난하면서 했던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3번 보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종북자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이 만들어져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김순례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시민단체가 국회의원들로부터 고소고발도 이어졌지만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요. 당시의 발언이 5.18 관련 공청회에서 나온 거라 직무상 관련이 있는 만큼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면책특권 관련돼서 몇 가지 것들을 짚어봤는데요. 결국 면책특권 때문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번 국감에서도 막말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폭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의 실명폭로가 이어졌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 인사함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동명 2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동명 2인인지 여부 확인했어요? 중견은 이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거리 간 수사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게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드리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에 국감장에서 공개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이요. 그런데 유상범 의원의 국회의원 폭로가 여권 인사 명단은 동명인으로 밝혀졌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 반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전화 안 통했으면 확인 가능한 일, 사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과 관계없는 동명 2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유상범 의원에게 본인 아니라고 경고를 했고 정보 출처 따져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명단을 공개한 유상범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박성준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면책특권에 숨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라고 10월 20일에 밝혔는데 유상범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는데 그럴 거면 검찰 행태를 강하게 질탈을 했어야지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사실 저는 조금 의심이 되는데 얼마 전에도 조선일보에 보도자료를 하나 제공해서 했다가 조선일보에서 오보를 냈다고 사과드린다는 기사가 하나 났었습니다. 내용은 법무부 산하 공단이 특정 변호사 모임 단체 출신으로 다 장악, 꽤 차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3명 중에 1명만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유상범 의원 의원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팩트체크 자체를 소홀히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또 공교롭게 검찰 출신인데 이런 또 검찰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만 좀 낮아지는데 좀 초선으로서 좀 자중하고 좀 정중하게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따끔한 말씀이네요. 사실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단 폭로부터 하는 건 여권에서도 있었습니다. 네. 김진혜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 법사위 국감장에서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보밀리티 회장이 언급한 술접대 검사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성범 윤곽근 양쪽에 있는 분은 김봉현이 룸사롱에서 접대했다는 3명의 검사들 중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발언에 등장한 윤곽근 전 대구 고검장은 법조 기자단에게 나는 김봉현도 모르고 거기에 언급된 검사나 누구와도 룸사롱을 간 적이 없다. 김진혜 의원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민영사상 책임을 물겠다라면서 20일 김진혜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진호 의원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는 전제로 그러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김진혜 의원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오해했을 만한 사정이 분명히 있었고 명백한 허위가 인정된다면 명백한 허위인 걸 알았었던 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면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면책 특권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당연히 무죄고 여기서 나오는 문제 되는 쟁점은 민사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될 거냐라는 문제인데 여기서 완전히 윤곽근 전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라임 관련해서 자문료도 받았으니까 이렇게 오해했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책임에서 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 사례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면책 특권은 70년 가까운 우리 헌정사에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의원 면책 특권이 문제가 된 헌정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86년의 유성환 의원 이야기인데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원내발언으로 구속이 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시발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보통 반공을 국시로 삼고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 문장 사실은 5.16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사용했었던 단어인데 법률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국가가 정한 방향성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반공이 국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기조였으나 80년대니까요. 네. 통일이 국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됐고 결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감옥살이를 실제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 병보석으로 풀려나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긴 했었지만 당시로서는 가장 뜨거운 사건이었고 면책 특권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건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짚어주시죠. 결국 대법원에서 면책 특권을 적용해서 무죄 판결을 내는 이유가 있죠? 사실 이유보다는 이걸 기소하고 재판을 6년씩 끌었던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야당 탄압 아니었나라고 전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발언 자체는 어쨌든 직무상 국회 내에서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그렇게 까다로운 게 아니라 이걸 질질 끌었던 것들이 사실은 시대상 어떤 반영한 사건 혹은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성환 의원 같은 경우에 당시에 요건으로 무죄가 나는데 별건을 통해서 일부 유죄가 나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면책 특권의 범위가 다시 줄어든 사건도 있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었는데요. 의원 측 박탈까지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희극적인 사건 혹은 이건희 회장이 죽은 상황에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된 셈인데요. 당시에 이학수 전 부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 등이 모여서 같이 검찰에 대해서 어떤 떡값을 쭉 돌리는 일상적으로 돌리는 얘기의 녹음 파일과 리스트와 관련됐던 내용들을 노회찬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은 무죄,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유죄라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어떤 결정을 대법원에서 하면서 그 당시 노회찬 의원이 이른바 배지가 날아가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보고받는 면책 특권의 기준과 범위가 좀 정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무상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혹은 표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무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이건 바뀌어야 될 판례라고 봅니다만 홈페이지에 올린 경우에는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불헝을 만약 했다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민사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면책 특권이라는 게 의혹 제기에 법적 책임에 묻지 않는 건데 아무 말이나 막 하라고 이렇게 주어진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면책 특권의 범위 좀 축소하지 않은 의원도 있는데 관련된 대안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헌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법을 사실 많이 우리가 카피하는 게 독일입니다. 독일은 이제 헌법이라고 안 하고 기본법이라고 하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직무상 했던 발언과 관련해서는 면책 특권을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상적인 모략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약에 개헌이 다시 된다면 그런 정도로 범위를 줄이는 방식이 가장 법 이론적으로는 좀 깔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국회 내의 자정 능력을 좀 신뢰 한번 해보고 윤리특위의 기능을 좀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회의원분들은 면책 특권도 유지하되 만약에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문제가 있다 판단이 내려지면 가중책 특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헌법성으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인 거 알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국회의원 면책 특권 방탄복인간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으로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면책 특권은 대의민주주의에 충실하라고 국민이 쥐어준 특권이다. 막말할 수 있는 특혜가 아닌 국민이 준 특권이라는 점, 국회의원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돼서 코로나 상황 전해주실까요? 네, 실시간 코로나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 26일 월요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9명이고요. 국내 발생자는 94명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25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25,955명입니다. 여러분 면이 뛰어주세요.